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욱의 마켓시선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그동안도 환율을 잘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 한때지만 1050원대를 밑돌면서 지난해 연중 최저점을 또 깼었고 그리고 N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역시 어제 장중 한때 또 천원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금 N화에 대한 원화 환율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지금 수준은 어떻다고 일단 평가를 하세요? 네. 1,050원 105엔대 이렇게 해서 원 100엔이 천원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대는 하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속도가 빠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란 상황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사실은 핵심은 N화 환율입니다. 달러 환율이 아니라 N입니다. N이 혼자 저렇게 약하게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화 부분도 경상수지가 무려 643억 달러라는 것은 기록적인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원고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양방으로 원 100엔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어떤 N화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는가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약간 투기적 성격이 좀 있죠. N달러 환율의 비상업적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N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10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간 환율인데요.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규모 이상으로 비상업적 포지션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맛은 뭐냐면 역시나 N저에다가 시장은 베팅을 많이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저에 시장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N저가 이어질 것임은 시장이 미리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앞서서도 짚어주신 속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또 달러화에 대한 N화 환율도 105엔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 환율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속도와 크기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N달러보다 원달러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선방하고 있다는 것 다소간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환율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특히 N달러에 걱정되는 면은 4월에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일본은 양적 완화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N저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들이 시장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정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2월, 3월 정도. 그러니까 4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이 미리 반영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 4번기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피크는 다칠 거 아니냐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또 미국의 본격적인 소비 증가가 그 뒤에서부터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저하구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N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1, 4분기 말에 피크를 칠 것이고 하지만 또 N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쉽사리 바로 N고로 돌아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시장에 상당히 큰 쟁점이죠. 일단 4분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자면 전반적인 시장의 평균치를 우리가 보자면 여전히 10조 원은 넘어서고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9조 원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8조 원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잠정 실적이 또 며칠 후면 발표가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막상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 작년 12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막상 시장이 새로 해가 바뀌고 새로 열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10조 2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시장 컨센서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급속히 9조 3천억, 2천억대로 컨센서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핸드폰 또는 핸셋에 있어서 성장성 부분이 완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좀 더 우려점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인데 동시에 환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든 또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일종의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우려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세트업체로서 다른 부품업체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또 7일 개장 직전에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감이 대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수급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순매도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표주 위주로 매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나오니까 사실은 좀 놀라운 모습인 거 사실입니다. 과연 셀코리아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익매도 부분이라는 성격이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재조정되는 차원에서 보면 매도를 한 뒤 아직은 펀드 내에서 한국은 아직은 한국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멘텀 플레이의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싸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금으로 성격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환율보다는 실제로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벌써 5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율도 중요하지만 경기 자체가 좋아야 또는 좋으면 환율 부분에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자하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큰 그림 하에서 매매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도 외국인의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자금이 또 전반적으로 보자면 선진 시장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은 또 신흥국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선진 시장과 함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머지 마켓의 자금들은 상당 부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선진국들로 그 자금이 흘러가고 그 사이에게는 우리나라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장점이 있다는 내용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머지 마켓이 아닌 선진국 시장으로 지금 핫한 시장이 다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든지 아니면 약간 빠지든지 하는 그런 상반기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디커플링의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보통 시비글 예상 이렇게 밸류에이션 보지 않습니까? 시비글 예상 PBR을 보시면 현재 한 한 배 정도 수준 한 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점선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선이라는 게 딱 한 배 수준인데요. 한 배 수준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선 밑으로 내려온 경우는 작년에 벵가드 펀드 매물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버넨키 의장이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 발언을 한 6월 28일 6월 말경부터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더라도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폭락을 했죠. 그 당시로는 한국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10월 달 들면서 또는 8월 말, 9월 달 들면서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한 배 정도 되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보자면 좀 길게 보자면 올해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앞서서 또 해주신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만 그렇다면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 일단 출발은 좋지 않지만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는 1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소비 시즌이라든지 또 일은 춘절이 중국에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1월이 보통 평균 1%에서 2% 사이에 항상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10번에 6번 이상이 벌써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바뀐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소비, 미국 소비 시즌 괜찮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중국도 PMI 지표든 본격적으로 소비나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반기 가서 우려가 과도했구나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달인 1월 달은 기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대에 따른 결과가 좋아질 것은 의외로 좀 더 뒤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에는 또 계절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1월에도 이러한 흐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장대적으로 대형주가 밀리고 풍선효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도 사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높게 10% 가까이 지금 주가가 평균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매매 비중이 사실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라든지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개별 종목 차원에서 실적 회전, 호전 또는 재평가 대전 종목 위주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로 우리가 제안해서 코스닥 시장 내의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코스닥 시장이 선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지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1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밴드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참 듣기 싫으신 말씀 중에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또 들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려서 박스권의 모양이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1920포인트 정도 1900을 깨기에는 밸류에선 상으로는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192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200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2000포인트 근처에서 밴드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섹터별로는 사실은 저평가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수주 쪽으로 한 달 정도는 좀 기대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내수주 중에서 약간 경기와 관련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유통이라든지 또 은행 쪽, 금융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 인터넷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은 보수적이면서 약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너무 급하게 매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은 소요되더라도 다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을 하셔가지고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섹터 전략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중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